일단 보고 간 거였거든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을 먹자. 오우. 이야. 이야. 우와 어머니. 와. 야 콜러풀이다 오늘. 어떻게 안 드세요? 아 밥상은. 좋았지. 그 사내진미가 제 눈앞에 펼쳐질 줄은. 남서방은 밥 많이 안 주면 좀 해준다. 일 뭐해라 밥 좀 해주고. 이 양반들은 소진해가 밥을 많이 주면. 고맙습니다. 엄청 주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주시더라고요. 진짜 후퍼리에서 밥을 먹어버려요. 무슨 진짜 생일상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남부러울 게 없어 남부러울 게 없어. 술은 싸울 것 같아요. 어때요? 남부 처가 와가지고 일만 하고 장모들이 나중에 대립하시면 저 혐의가 미쳤나. 남 싸우고. 남이 싸우고 싸우고. 저거. 일 시킨다고 나랑 욕을 얼마나 하리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현서방님 장모님께서는 좋아하실 거예요. 맨날에 가서 놀고만 온대요. 비싸는 거예요? 아니 갈지도 않는데. 남서방은 20년 만에 제가 왔다고 소무소문 났는데 뭐. 내가 그냥 엄청 주위에서 욕을 먹었어. 그렇지만 하죠. 니 딸도 시집가서 19년 동안. 초반에는 진짜 놀랬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긴데. 드디어 후퍼리에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먹는 거예요 저희. 네 밥 다 쓰고 이 과자 쑤어. 이랬다가 푹은 줄게 얻고. 이거 준다고? 진짜 마른 반찬이야. 그래도 되게 일랑만 하네. 저 밥 밥 없어서. 왜 이상한 짓을 해. 나도 개 먹어야 해. 나도 개 먹어야 해. 저 때 첫 번째로 제일 무서웠어요 진짜. 되게 작아 보인다. 흠집이 같으니까. 일도 많이 하셨네요. 아주 맛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와서 다 먹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싸. 냉기지 마요. 딱 잡상. 응.